네, 과연 오늘의 1위는 누가 될지 결과 보여주세요. 먼저 음원음반 점수입니다. 동영상 및 MBC 방송 횟수 점수입니다. 사전투표 점수입니다.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를 앞선한 최종 결과 보시죠. 자, 3위는? 아이브고요. 그럼 오늘의 1위는? 네, 이번 주 1위 뉴딘스입니다. 정말 축하드립니다. 네, 뉴딘스 1위 정말 축하드립니다. 트로피는 저희가 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뉴딘스 정말 축하드리고요. 네, 오늘 함께해주신 슈퍼스타 나연 씨 정말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오늘 멋진 가드님과 파파라치님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. 또 이렇게 원수분들이랑 더 많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음악중심 스태프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. 네, 언제든 또 놀러와주세요.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까요? 네,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! 쇼음악중심! 다음 주에도 기대아! 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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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